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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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곧 읽어야 돼 미수고는 여긴가? 왜? 아 형이 먼저 가야지 왜 우리 먼저 가야 돼 미수고 여기 맞지? 잠깐만 나 찼나? 왜요? 잠깐만 우와 진짜 미끄러워 오호호 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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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를 그 글로 돌아야 돼 저거 저거 저기 했을거 같아요 야 요를 사람들이 타고 갔다 우와 근데 요를 타면 되죠 이렇게 나중에 요가 미쓰고 영상찰라와봐 여기 어떻게 타고 갑니까 우린 아직 탄 적이 없다 우린 타리가 없다 이 나은 도망이 없는데 이거 안타도 됐다 첫번째 남보수 탐나 어 첫번째 남보수 탐나 야 이거 쎄네 오 이거 타야되는데 형님 저거 타겠다고요? 아니 저번에 첫번째는 한번 탔었는데 아니 앞에서 끌어버리면 못타 이거 울어 앞에서 가야타 지금 앞에 가는 constante 알잖아요 이제 헐헐헐あと 안타는게 문지네 эй 문지 Kane 여기다 여기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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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꽃길 야 이거 한 번에 온 게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야 니 저 순사도 안 왔는데 가서 조다 놀리자 이제 조다 놀리라 이제 골고새끼들 이런면 안 타고 이러면서 오 가 가 가 가 영준이 달리자 오 오 오 오 아 으어언 으어언 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윽 으으윽 rais 으으윽 으으сп 됨 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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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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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